제가 먼저 씨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씨 먼저 볼게요 단발머리 안녕하세요 저의 오랜 번 예원이의 주선으로 오늘 소개팅 만남을 하기로 하는 혜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혜정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아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여기? 네네네 아 현정씨 제가 예원이한테 듣기로 선생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쩜지 참아시고 예의가 되게 바르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요시 얻으셔서 소식적부터 아버님의 가르치기 갖고 자라왔습니다 아 혹시 아버님도 그러면 선생님이신거에요? 청학동 훈장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청학동 훈장님이세요? 네 네 와 진짜 신기하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드시는거지? 아니요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전에 만나던 깔다고가 현정씨랑 성격이 완전 반대였거든요 깔다고 아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아 깔다고 여자친구 아 그렇게도 표현하는군요 아 예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좀 상스러워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좀 첫만남이라서 그런지 어색하네요 아 그러네요 우리 좀 분위기도 풀 겸 게임이나 한번 할까요 현정씨? 아 놀이를 말씀하시는거지요? 네 아 네 아 네 아 끝말잇기 어떻게 오세요? 들어봤습니다 어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아 그렇습니다 진흥사랑 이거 다음에 밥속이에요? 아 저녁 진지속이에요 네 진지요? 네 진지하게 이마자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청바지 청바지 아 지 뭐가 있었습니까? 음 아 지랄 네? 지랄 지랄 지난날 아니요 지랄 아 정확하게 지랄 맞습니다 지랄 예 뭐 이것도 단어니까 그쵸? 어 그러면 랄 아 랄 아 랄 없다 아 1대 0이네요 아 예 1대 0이네요 아 근데 지랄이라는 단어도 아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과기 약주를 하시면 어머니께서 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에휴 네 애비 또 지랄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어 한 번 더 할까요? 아 네 오늘 제가 또 한 번 시작을 할게요 아 네네 얼마든지요 음 이거는 서울대 서울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없는 단어도 아니니까 그렇죠 통 오케이 통 통나무 무식한 대갈통 무식한 대갈통 네 또 통이네 통닭 닭대가리같은 대갈통 닭대가리같은 대갈통 네 또 통이네요 그렇죠? 통뼈 뼈가 말랑말랑한 대갈통 대갈통 저희 근데 현정씨 대갈통을 꼭 계속 하셔야 되나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뇨 안되는 건 아닌데 원래 끝말잇기가 단어로 저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아 단어로 네 이번판은 제가 짐벌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실까요 그러면? 제가 뺑기를 치는 바람에 뭘 쳐요? 뺑기요 뺑기 뺑기 아 반칙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전 안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대1인데 결승 한판 조져야죠 뭐 뭐 한다고 해? 조지자구요 아 결승 조지자구요 아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시 부려도 될까요? 먼저 많이 시 부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시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씨 먼저 하세요 네 그럼 소녀 먼저 시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아까 학교에서 뭐 가르치냐고 하셨죠? 아이들에게 도덕한 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한테 네 애들이 많이 배우겠네요 많이 뭘 배우지요 네 그럼 시 부려볼까요? 네 먼저 하세요 커피 피자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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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 위 위성 성담대 성담대 강대 대학생 생식기 전문 영어네 기 기 기모노 뭐지? 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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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콘? 네 그거야말로 전문 영어인데 콩샐러드 대치기 네? 뭐예요? 이건 대치기인데 아 제가 졌어요 압체가 이긴건가요? 네 제가 졌어요 야마두라고 저녁 진지는 뭐라고요? 야마두라고요 야마두라고요 제가 졌으니까 이따가 저녁 진지는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저녁 진지 드시면서 약주 한잔 파라비리콤 하시죠 뭐라고 하자고 파라비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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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아 아까 뭐 하신다고 하셨죠? 윤리와 도덕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아 현정씨는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오라보미가 계셨는데 지금은 출가를 하셨습니다 저희 누나도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애까지 생겨가지고 5,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애기 태어나면 이름 모르지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때마침 너무 잘 됐네요 뭐예요? 제가 작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제가 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너무 좋죠 예 아 또 이런 행운이 있네 조카이 형으로 어떤 게 좋을까? 어 이거 어떠세요? 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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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흔하니도 않고 이쁘다 아 근데 안 되겠다 왜요? 선이 조거든 아 그 조 미료 네 플레임이 조미료가 되거든요 애기가 너무 자극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라고 해서 착할 선에 착할 선 몰족 을 써서 몰족 선족 어떠세요? 선족 선족 그러면 합치면 조선족 조선족 네 맞습니다 음 나중에 학교가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조선족 부르시면 대답을 대답을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네 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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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화가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또 있어요 따뜻할 보내 아름다울 낮잘이 있어서 좋은 날 어떠세요? 좋은 날 따뜻할 온행 아름다울 날 좋은 날 따뜻할 온행 좋은 날 차근차근 생각을 해서 문화한테 추천을 해 볼게요 네 이제 좀 추출한 것 같아요 저녁진찌 드시면서 한장 파라필이 뽕 하러 가시죠 아 이거 어떡하죠 현정씨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요? 네 아유 누나 애기가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니 아까 6개월이라고 애가 좋은 날 불편해 아 네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불합범인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빈다리 한 바지처럼 신명나게 솟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정씨 용의하진 않네 빨리 꺼지세요 배사님 수업하기 전에 배사님 수업이 뭐예요? 궁금하시면 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배에서 네 창작을 꺼내요 산 산기 속에 파먹고 임 임상 실험에도 사용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든 다음 수 수삼원에서 벗어날 거예요 벗어나세요 나뉘 샤이 샤이 무언 현상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